해남 지역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2024년산 햇김수확이 시작돼 최근 해남군 화산 위판장에서 판매가 이뤄졌습니다. 첫 위판에서는 두 개 어가에서 생산한 물김 15.6 톤이 팔렸고, 가격은 한 포대당 18만 원에서 28만 원 선에 거래돼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발했습니다. 현재 생산되고 있는 물김은 조생종 잎바디 돌김으로, 옆체가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해 곱창김이라는 명칭으로 11월 말까지 생산됩니다.